1. 죽음을 자주 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죽음을 자주 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조금 나중에 죽든 조금 일찍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용감하게 사는 것, 삶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나무와 산을 보는 것. 물론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지. 또 일을 즐기는 것, 왜냐하면 일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거든. 우리는 오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을 더 사랑하게 된 거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우리는 삶과 죽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 오늘 들려드리는 펄벅의 헤일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우쳐줍니다.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백만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소설 대지는 1931년 출간된 이래 금세기까지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으로 펄벅은 퓰리처 상을 받았고, 1938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펄벅은 삶의 반을 동양에서 또 다른 반은 서양에서 보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키논의 농장은 산 중턱에 있었다. 산비탈 논밭들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담들은 산위로 층층대를 이루었다. 몇백 년 전 키노의 조상들은 산딸 논밭을 지탱하기 위한 담들을 직접 쌓았다. 논밭 맨 위에 집 한 채가 덩그러니 있는데, 그 집이 키노의 집이다. 가끔 키노는 산을 오르는 일이 힘들다고 느꼈다. 특히 가장 낮은 다랑이에서 일하다가 배가 고플 때는 더 참기 힘들었다. 그러나 저녁을 먹어 배가 빵빵할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 산 허리에서 탁 트인 허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은 바다 밑에서부터 가파르게 속기 시작해 산 기슬계 모래 해변의 폭은 좁았다. 이 모래 해변은 키노 아버지가 야채와 쌀을 내다 팔고 생선을 사는 작은 어촌이다. 키노는 창문에 서서 풀로 이은 지붕을 내려다 보았다. 집들은 자갈길 양옆으로 두 줄을 지어 삐뚤빼뚤 서 있었다. 집들은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닷가의 집들은 바다 쪽으로 창을 내지 않았다. 키노는 왜 아랫마을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창을 내지 않는지 궁금했다. 어부의 아들인 지아를 알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지아는 해변가 집줄의 맨 마지막 집에 살았다. 그 집 또한 바다 쪽으로 난 창이 없었다. 바다 쪽으로 창을 내자고 그러지 그래? 키노가 지아에게 넌지시 말해보았다. 바다는 정말 정말 아름다워. 지아가 빨끄러미 바다를 보다 한마디 했다. 바다는 우리의 적이야. 키노가 눈을 동그랗게 흩뒀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너희 아버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 지아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그리고는 한심하다는 듯 다시 또박또박 말했다. 바다는 우리의 왼수야. 우리 가족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다. 태양이 지글지글 끓는 날 키노는 일을 끝내고 층벽을 따라 굽이굽이 난 길을 달려갔다. 지아는 바닷가에 있었다.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바닷물에 첨벙 뛰어들었다. 그러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정한 작은 섬까지 헤엄쳐 갔다. 사실 그 섬은 먼 발췌에서 본 적은 있어도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영주의 것이었다. 영주는 가끔 저녁 무렵에 성문 밖으로 나와 바다를 오톡하니 구경하곤 했다. 그때 키노와 지아는 지팡이를 짚고 바닷바람에 턱수염을 맡긴 채 서 있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마을 바깥 둔덕위 대나무 벽으로 둘러싸인 높은 성에 살았다. 키노나 지아는 성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가끔씩 성문이 열려 있어 성 안에 정원을 훔쳐볼 수 있었다. 그곳은 별 천지였다. 땅에는 잔디 대신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에서 자란 이끼들이 깔려 있었다. 정원 사는 매일 이끼들이 양탄자처럼 보일 때까지 대빗으로 쓸었다. 그들은 영주가 멀리 떨어진 나무 안해를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영주는 은백색의 관복을 입고 뒷짐을 친 채 고개를 수그리고 거닐었다. 그의 얼굴은 온화해 보였지만 주름살이 많았다. 영주는 그들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섬에서 마음대로 놀아도 영주님께서 뭐라고 안하실까? 키노는 보드라운 흰 모래 사장에 닿았을 때 물었다. 그 아저씨는 이 섬에 오지 않을 거야. 지아는 애써 뻣대었다. 그 섬은 사슴들이 많았다. 아무도 사슴들을 해치지 않아 사람을 겁내지 않았다. 사슴들은 두 소년이 다가가자 코를 들이대고 킁킁거렸다. 키노는 허리춤에 묶은 작은 먹이통에서 먹이를 꺼내 먹였다. 그 먹이는 키노가 산도 푼 곳에 올라 뜯은 연한 골풀이다. 키노는 언제나 한 푼도 없어 돈을 주고 먹이를 살 수는 없었다. 사슴들은 이 골프를 무척 좋아했고 담내로 팔에 보드라운 머리를 기대곤 했다. 키노는 가끔 그 섬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놀고 싶었으나 지아는 언제나 반대했다. 오후 시간만을 그곳에서 보낼 때도 지아는 자주 바다를 살폈다. 뭐 해? 키노가 물었다. 그냥 바다가 썽을 낼지 안 낼지 살피는 것 뿐이야. 지아가 대답했다. 키노가 해맑게 웃었다. 바보! 바다가 어떻게 썽을 내? 아니야. 바다도 썽을 낼 수 있어. 지아가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바다의 신이 잠자리를 돌돌 말고 머리와 어깨를 들어올리면 큰 파도가 앞뒤로 출렁출렁거리지. 그러고 나서 바다신이 꼿꼿이 서서 울부짖어. 그럼 땅의 신이 물 밑을 흔들어. 그렇게 되면 파도가 이 섬을 삼켜버릴걸? 그땐 이 섬에 있는 우리도 물귀신이 되는 거지. 하하하! 그럼 그 신은 왜 우리에게 화를 내? 우리는 단지 두 꼬맹일 뿐이야. 우리가 바다신에게 까불 수나 있겠니? 키노가 물었다. 아무도 왜 바다가 화를 내는지 몰라. 지아가 걱정된다는 투로 말했다. 다행히 그날은 바다가 노하지 않았다. 햇살은 맑은 물 속 깊이 파고들어 반짝였다. 소년들은 잔물결이 이는 은빛 수면 위를 헤엄쳤다. 그 바다의 깊이는 수 마일이 넘었다. 누구도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다. 어부들이 새를 단 긴 줄을 내려 보았으나 바닥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바닷속이 아무리 깊어도 땅은 바다 밑바닥까지 닿았다. 키노는 참수했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다. 차갑게 고인 바다에 닿을 때까지 내려갔다. 그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자 지아가 왜 바다를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파도가 출렁이는 태양이 떠 있는 수면 위로 자맥지를 쳤다. 해변에 벌러덕 누워 태양을 쬐자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그와 지아는 녹지색의 자갈과 붉은 금색을 띈 자갈을 찾았다. 그들은 가방처럼 짠 작은 바구니를 허리에 묶었다. 자갈을 바구니에 수북이 담았다. 지아의 어머니는 암석 정원에 자갈길을 내고 있었고 사슴섬의 자갈보다 고운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놀다 지치자 해변 뒤에 솔숲으로 갔다. 그곳에 동굴들이 좀 있었다. 그 동굴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즐겨 찾는 동굴이었다. 그들은 동굴 깊숙이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동굴은 밑으로 뚫려 바닷까지 이어져 있어 무서웠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동굴 끝머리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바닷물로 차 있었고 조수가 찼다 빠졌다 했다. 물은 종종 청백색의 미광을 냈다. 마치 냄풀을 수면 밑 깊은 곳에 켜놓은 것처럼 어섬프레했다. 한 번은 발광어가 바닷가 바위에 죽어 있었다. 그 물고기는 동굴 속에서는 빛을 발했으나 햇볕 속으로 가져가면 색이 발해지고 회색이 되었다. 다시 동굴 속으로 물고기를 가져가면 다시 살아난 듯이 빛났다. 지아는 섬에서 아무리 정신없이 놀더라도 바다를 살피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는 서쪽으로 태양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바닷가로 내달렸다. 키노를 불렀다. 빨리 와! 집으로 헤엄쳐야 해! 그들은 해질려 불구스레한 바닷물로 함께 뛰어들었다. 물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은 넓은 해업을 나란히 헤엄쳐 갔다. 해안에서 지아버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차양을 하고 아이들을 찾았다. 검은 두 머리가 물 밖으로 내밀었을 때 그는 그들을 맞이하러 물속을 걸어오며 소리쳤다. 그는 그들에게 한 손씩 내밀었다. 다소 큰, 센 파도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예전에는 이렇게 늦지는 않았어, 지아. 지아버지의 검은 눈썹이 위로 솟았다. 마치 산처럼 뾰족했다. 아버지, 우린 동굴에 있었어요. 지아가 말했다. 그는 지아의 어깨를 부둥켜 안았다. 앞으로는 너무 늦지 마라. 키노는 그를 보자 궁금해졌다. 저 억센 바닷바람도 바다를 두려워할까? 키노는 그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언덕을 올라 집까지 갔다. 그의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좋았다. 따뜻한 밥과 닭국, 노루게하게 굽힌 생선, 아무도 키노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바가지로 얼굴과 머리에 물을 부으며 씻고 있었고, 여동생 셋째는 젓가락을 상 위에 가지런히 마치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들 상 주위에 둘러 앉았다. 어머니는 먼저 아이들의 밥그릇에 밥을 벗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는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모든 식구에게는 먹을 게 있었다.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키노 아버지는 따스한 정종을 작은 잔에 따라 마셨다. 어머니는 검은 오치를 한 밥그릇들을 모았다. 키노는 아버지에게 돌아 앉았다. 아버지, 왜 지아는 바다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다는 매우 넓어 아무도 그 시작과 끝을 모른단다. 키노가 말했다. 지아 아버지 같은 분도 바다를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도 바다를 알 수 없어. 저는 땅에서 살아 기뻐요. 키노는 계속했다. 우리 농장에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다. 우리 땅에도 무서운 게 하나 있지. 너는 우리가 지난 가을에 봤던 화산이 무시무시하지 않디? 아버지가 물었다. 키노는 기억을 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하루를 쉬었다. 그들은 그날 음식과 침구를 등에 걸머진 채 산을 오르는 데 힘이 되어줄 긴 지팡이를 들고 유명한 온천에 가곤 했다. 집은 친절한 이웃이 닭을 치며 지켜주었다. 지난 가을은 20마일 떨어진 거대한 화산을 보러 갔었다. 키노는 그 전엔 화산 분화구를 직접 본 적이 없었으나 종종 그것에 대해서 들었었다. 하늘 끝이 보이는 맑은 날, 만약 그가 농장 뒤의 언덕을 올랐더라면 그는 선풍기처럼 희도는 회색 구름을 보았을 것이다. 화산에서 나온 연기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때때로 농장 밑에 땅도 흔들렸는데 그건 역시 화산 때문이다. 아, 맞다. 그는 포효할 듯한 화산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그는 그 분화구를 내려다 보았는데 도저히 그것을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누렇고 시커먼 연기가 크게 휘돌아 올라가고 있었고 바위를 녹여 피어오르는 흰 연기가 한쪽 구석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다담이 방에서 무명 누비 이불을 덮고 자고 있을 때도 화산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화산과 집 사이에는 최소한 세 개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 든든했다. 그는 밥상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무서워해야 하나요? 그가 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고쳐 앉았다. 그는 억세고 강팔났다. 팔다리 근육은 힘든 육체 노동 때문에 항상 툭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항상 깨끗했다. 그는 와라지를 신지 않을 때는 언제나 맨발이었다. 방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었다. 누구도 방 안에서는 신을 신지 않았다. 그래서 방바닥은 항상 청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위험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아버지는 키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바다나 화산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노가 물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바다는 언제나 거기에 있고 화산도 언제나 거기에 있어. 언젠가는 바다에는 폭풍이일 것이고 화산도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뿜을 거야.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는 죽는다. 그게 바다나 화산 때문이든 아니면 늙어서든 병들어서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키노가 말했다. 좋아.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지.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면 너는 항상 그것에 얽매이게 돼. 살아있다는 것을 즐겨. 죽음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게 멋있게 사는 삶의 방식이야.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인생에는 즐길 것이 많았다. 사실 키노는 매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겨울에는 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그와 지아는 한 의자에 나눠 앉았다. 그들은 일기와 산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공부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키노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의 집은 항상 일손이 부족했다. 심지어 셋주와 어머니도 다랑이 문혼에 모내기 할 때는 팔을 걷어붙여야 했다. 또 벼가 익었을 때도 전 가족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돌이깨질을 해야 했다. 그럴 때는 키노는 지아와 놀러 산 기슭을 내려가지 않았다. 날이 저물면 저녁을 먹고 곧장 잠에 고라떨어지기에도 바빴다. 지아 또한 너무 바빠 놀 수 없는 날들이 많았다. 고깃대가 출몰했다는 말이 나면 모든 고깃배가 서둘러 만으로 나아갔다. 이른 아침. 때때로 너무 이른 아침이라 달빛이 아직 지고 있어 밤보다 더 어두웠다. 지아와 그의 아버지는 배를 타고 은빛 바다를 가로질러 통트는 곳으로 갔다. 운이 좋을 때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그물이 찢어졌고 배 바닥은 고기들이 펄떡거려 불꽃이 튀겼다. 때때로 파종기나 추수기가 아닌 때는 키노는 지아 내로 놀러 갔다. 그는 밝은 아침이 아닌 깜깜한 밤에 일어난다는 게 재미있었다. 키노는 허리춤을 따뜻한 소음을 넣은 우도수로 감쌌다. 여름 동틀력에도 바다를 건너온 바람은 찻기 때문이다. 키노 어머니는 그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뜨거운 죽, 두부, 차를 먼저 일어나 챙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점심을 나무 도시락에 싸 주었는데 밥과 생선 그리고 약간의 단무지가 들어 있었다. 키노는 산길에 돌 계단을 내려가 좁은 선창으로 달려갔다. 선창이 좁아 고깃배들은 밀물일 때는 불쑥 솟고 썰물일 때는 쑥 내려앉았다. 지아와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먼저 나와 있었다. 잠시 후 배는 먼 바다를 향해 암석들 사이를 삐걱거리며 빠져나갔다. 바람을 가득하는 돛은 그들을 새벽빛이 남아있는 하늘로 곧장 데려갔다. 키노는 이물의 가판바닥에 웅크렸다. 그는 심장이 기쁨과 흥분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해안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배는 깊은 너울을 탔다. 곧 그들은 다른 고깃배와 선단을 이루어 고깃대를 쫓았다. 그건 한때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다. 살아 팔딱이는 고기를 그물로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저릿한지. 키노는 지아가 자신보다 훨씬 운이 좋은 것 같았다. 고기잡이는 농사보다 얼마나 쉬워 보이는지.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으면 좋겠어.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알 것 같다. 바다에서는 이렇게 고기를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야. 그가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하하하! 너는 어째 하나만 생각하니? 아마 너는 바다에 폭풍이 치면 생각이 달라질걸? 그때는 제발 땅에 있었으면 하고 두 손 모아 빌걸? 지아는 계속 말했다. 밥 없이 생선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비릿해서 죽을 마실걸? 지아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농부와 어부 둘 다 세상에 있어야 한단다. 하늘은 맑고 바람이 잔잔해 바다는 조용하고 푸르렀다. 그때는 정말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폭풍이 치면 바다가 무서워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푸른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곧 키노조차도 따뜻하고 푸른 수면 아래의 물은 차고 거모티티하다는 것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되었다. 해가 빛날 때에는 깊은 바다도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깊은 물이 솟구치고 휘몰아쳤을 때 아, 그때서야 키노도 아버지가 어부가 아니라 농부인 것을 하늘에 감사드리게 되었다. 하루는 큰 해일이 물려왔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보다 더 아래에서 죽은 듯 움직이지 않던 깊은 바다 수마일 아래에서 불이 맹렬하게 끓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도 이 불을 식히지 못했다. 바위들은 녹았고 불은 바다 밑바닥에 땅 깊숙한 곳에서 끓었다. 물의 무게는 부족했으나 불은 그것을 뚫지는 못했다. 마침내 증기는 점점 강해져서 화산의 입구로 길을 잡았다. 그날 키노는 아버지가 순물을 심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반가량이 흐려지는 것을 봤다. 바요 아버지 그가 소리쳤다. 화산이 다시 폭발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큰일 났구나. 오늘 밤 잠은 다 잤구나. 다른 가족들은 다 잠들었지만 키노의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땅거미가 졌을 때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농장의 땅까지 흔들렸다. 산날의 어촌의 집들 가운데 몇 집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은 그 집의 아버지 또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대대로 아버지들은 땅과 바다를 살펴왔다. 아침이 밝아오자 천지는 불타는 듯 했다. 하늘은 붉은 잿빛이었다. 농장 여기저기에 화산에서 날아온 숯과 재가 떨어져 있었다. 키노가 땅을 맨발로 디뎠을 때 발바닥이 뜨거웠다. 그것은 정말 섬뜩한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벽에서 떨어져 부러질 모든 것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좋은 접시는 지플러 바구니에 싼 다음 한 대 내놓았다. 지진이 났죠? 아버지 키노가 아침을 먹으면서 물었다.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땅과 바다가 지구 안의 불에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구나. 바람 한 점 없는 그 여름 아침에 출항하는 배는 없었다. 바다는 마치 기름이 무르가 섞여 죽은 듯 했다. 바다 빛깔은 붉은 회색을 띄어 아름다웠지만 키노는 그걸 보고 도리어 두려움을 느꼈다. 바다 색깔이 왜 저 모양이죠? 그가 물었다. 바다가 하늘을 비추는 거야.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함께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 그의 아버지가 답했다. 이럴 때 신들은 어디에서 뭐하는 거죠? 신들은 우리 사람들을 잊고 있지는 않을까요? 키노가 물었다. 아주 옛날에 신들은 인간이 스스로 보살피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단다. 신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싶었던 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켜보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면요? 키노가 물었다. 아니야. 우린 틀림없이 할 수 있어. 키노 아버지가 힘을 주어 말했다. 두려움에 떨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만약 내가 겁먹는다면 손은 떨리고 발은 후둘거릴 거고 내 머리는 손과 발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돼. 그날은 어떤 사람도 집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다. 키노 아버지는 문 앞에 앉아 하늘과 기름 범벅인 듯한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키노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하도 그의 아버지 옆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게 시간은 정오까지 흘렀다. 정오에 키노 아버지는 산허리를 가리켰다. 영주의 성을 봐. 성이 서 있는 언덕은 산허리쯤에 있었다. 키노는 붉은기가 천천히 장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깃발은 회색 하늘에 축 늘어졌다. 영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 일러 두는 거야. 키노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나는 깃발이 올라간 것을 두 번 봤는데 전부 내가 태어나기 전이지. 무엇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키노가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일어날 이래. 키노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시가 되자 어둑해졌다. 공기는 산불이 난 듯이 뜨거웠다. 그러나 산불이 난 징후는 아무데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검뿔게 타오르는 줄기가 산 꼭대기에서 빛을 내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사람들의 가슴속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을 깨워 불러일으키는 종소리가 언덕 아래로 퍼졌다. 저, 저 종소리는 뭐죠?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키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 종소리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두 번 울렸단다. 영주의 성 안에 절이 있는데 그곳에 종이 있어. 그는 사람들에게 마을을 빠져나와 성벽 안에 대피소로 피하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올까요? 키노가 물었다. 그들 모두 다 빠져나올 수는 없을 거야. 부모들은 아이들의 목숨을 어떻게든 먼저 건져 놓으려고 할 거고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만 남겨둘 수도 없고 아버지들은 자신의 배만은 꼭 지키려고 고집 부릴 테고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삶을 원하기도 해. 종소리는 다급하게 계속 울렸다. 마을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삼삼오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하가 왔으면 좋겠어요. 돌담 꼭대기에 서서 흰 오비를 흔들면 그도 볼 수 있겠죠? 그래, 한 번 해봐라.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같이 해요. 키노가 부탁했다. 그래서 키노와 아버지는 돌담 위에 섰다. 키노는 허리띠 대신에 사용하는 오비를 끌러 그것을 흔들었다. 양손으로 그것을 움켜잡고 그의 벌이보다 높게. 언덕 아래 먼 곳에서 지하가 두 그림자를 보았다. 두 그림자가 검은 하늘을 뒤에 두른 채 흰 천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언덕을 기어오르며 엉엉 울었다. 울음을 그치려고 하지 않았다. 가족을 해변에 남겨두고 혼자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하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산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형과 아버지, 어머니 모두는 우격다짐을 놓았다. 우리는 꼭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해. 지하 아버지가 다시 힘을 줘 말했다. 만약 바다가 불을 만들어 낸다면 너는 대를 이어야 해. 나는 고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하가 말했다. 내 말을 들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말을 듣는 것이야.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의 아버지는 지하를 꼭 안았다. 지하는 울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하가 키노를 봤을 때 그는 영주의 성에 가지 않고 키노에게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농장이 있는 언덕을 서둘러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따위로 키노의 억센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는 여동생이 없었고 셋질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소녀라고 여겼다. 키노 아버지는 지하가 돌각담을 오르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뻗쳤다. 키노가 막 그에게 반갑다고 소리치려고 할 때 갑자기 돌풍이 바다에서 일어났다. 키노와 지하는 서로를 얼싸 안고 아버지의 허리춤을 움켜잡았다. 바요 바요 저게 뭐죠? 키노가 비명을 질렀다. 바다 위에 진홍색 대가 떠올라 구름 쪽으로 몰려갔고 은녹색 띠가 바다 위에 돌처럼 떠올랐다. 신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 키노는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성 안에 종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깊고 애원하는 듯 했다. 그러나 소용돌이 치는 바람소리 때문에 아랫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어촌의 집들은 바다 쪽으로 난 창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었다. 바다 깊은 곳 아래 차가운 바다 속 몇 마일쯤 아래의 땅은 마침내 마지막 불을 뿜어냈다. 으르렁거리며 땅의 틈새를 벌렸다. 찬물은 끓는 바위 중앙에 떨어졌다. 터진 증기는 바닷물을 하늘 높이 올렸다. 해일이 일어났다. 해변으로 세차게 몰려갔다. 검푸른 해일의 끝은 거품이 일어 휘었다. 그것이 얼마나 높이 솟구치는지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해요. 지아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키노의 아버지가 그를 두 팔로 꽉 안았다. 너무 늦었어. 키노 아버지는 지아를 놓지 않았다. 몇 초가 지나자 해일이 점점 커지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해일이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 해일이 평평하고 잔잔한 바다 위에 떨어졌다. 지아가 다시 소리치기 전에 해일은 마을에 당도했고 맹렬한 흰 거품으로 뒤덮인 검녹색에 미친 듯 힘을 하치는 파도는 마침내 마을을 덮쳤다. 삽시의 파도는 산허리길까지 출렁거리며 올라왔고 졸지에 성이 있는 언덕은 섬이 되어버렸다. 자드락길을 오르던 사람들은 검고 사악한 물에 휩쓸려 나무 동강처럼 둥둥 떠다녔다. 바닷물은 급기야 키노와 지아가 돌각담에서 서서 휘도는 잔물결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데까지 치고 올라왔다. 치고 올라온 해일은 빨아삼키는 소리와 함께 썰물이 빠지듯이 또 금세 물러갔다. 나무와 돌과 집 모든 것을 파도와 함께 끌고 갔다. 그들 한 어른과 두 소년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로를 꼭 붙은 채 해일은 다시 마을을 휩쓸더니 바다로 천천히 돌아갔다. 거대한 정적 속에 모든 것이 가라앉았다. 어촌이 있던 해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 나무, 돌각담, 상점, 선창의 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해변은 예전에 사람들이 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끔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도 지금은 없었다. 지아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키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결국 지아는 정신을 놓고 말았다. 그가 봤던 것들은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어린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다. 그의 가족과 집이 눈앞에서 삽시해 사라진 것이다. 키노가 울기 시작했다. 키노 아버지는 제지하지 않았다. 묵묵히 키노 아버지는 허리를 구부려 지아를 양팔로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다. 키노 어머니는 부엌에서 달려나와 요를 깔았다. 지아를 그 위에 눕혔다. 정신을 잃는 게 더 좋아요. 키노 아버지는 애써 담담히 말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리도록 내버려 둡시다. 내가 옆에 있겠소. 내가 손발을 주물게요. 키노 어머니가 울먹였다. 키노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울음을 그칠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키노를 달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생강을 썰어넣고 죽을 끓여요. 키노가 추울 거요. 그의 몸은 덜덜 떨고 있었지만 키노는 아버지가 추울 것이라는 말을 할 때까지 추운 줄 몰랐다. 셋즈가 왔다. 그녀는 헤일이 몰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적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아가 핏기 없는 얼굴로 빳빳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지아 오빠가 죽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지아는 죽지 않았어.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럼 왜 지아 오빠는 눈을 감고 있어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곧 눈을 뜰 거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아 오빠가 죽지 않았다면 키노 오빠는 왜 울어요? 셋즈가 울먹였다. 너는 오늘따라 궁금한 게 참 많구나. 그녀의 아버지가 핀잔을 주었다. 부엌에 가서 어머니를 거들어라. 셋즈는 집게 손가락을 입에 넣은 채 지아와 키노를 불끄러미 쳐다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곧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쏘어가지고 되돌아왔다. 키노는 그것을 마셨다. 그는 그제야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고 울음을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겁에 질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지아가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하죠? 키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무 말 말하라. 따뜻한 음식을 주고 쉬게 할 거다. 지아가 이 집을 제 집으로 여겨야 할 텐데. 우리 집을요? 키노가 물었다. 그래. 나는 언제나 아들 하나가 더 있었으면 했어. 지아가 바로 그 아들이야. 지아가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면 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아에게 조목조목 다 말해줄 거다. 그들은 지아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다. 지아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키노가 침울하게 말했다. 아니야. 언젠가는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삶은 언제나 죽음보다 강하거든.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여기겠지. 아마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야 될 거다. 눈물은 우리 몸의 나쁜 감정을 씻어낸단다. 지아는 며칠 후에나 울음을 조금 그칠 수 있을 거다. 그때는 하루 중에 한때만 울고 말없이 앉아 있겠지. 그때도 우리는 예전처럼 일을 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해야 돼. 그럼 지아는 어느 날 배가 고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네 엄마가 정성들인 음식을 해 먹이면 조금 힘을 차리겠지. 그리고 몸은 끊임없이 회복하기 위해 움직일 거야. 몸이 계속 새로운 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지아도 다시 살 수 있어. 그래도 지아는 아버지 어머니 형을 잊지 못할 거예요. 키노가 소리쳤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돼. 지아는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 형과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죽은 그들과 같이 살아야 돼. 가족들의 죽음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덜 애통하거든. 그의 가족들은 지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 함께 살아야 돼.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해일이 왔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어. 태양은 다시 뜨고 새들도 다시 노래할 거야. 땅도 다시 꽃을 피울 거고. 저, 저 바다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해. 키노는 열린 문을 넘어 밖을 내다봤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다시 개어 화창했다. 물고무에 뜬 몇 개의 구름만이 무슨 일이 지나갔는지 알려줄 뿐이었다. 물론 텅 빈 바닷가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렇게 잔혹하고 잔인했던 하늘과 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맑고 조용할 수가 있죠? 키노가 탄식했다. 그의 아버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글쎄 말이다. 폭풍이 몰아친 후에 다시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늘이 화창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자연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지? 분명 바다나 하늘은 저 나쁜 놈의 폭풍을 만들지 않았어.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키노가 물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거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단지 그의 아버지만이 키노의 눈물을 보았고 이해했다. 아, 아무도 누가 저놈의 폭풍을 만들었는지 몰라. 우리는 그것들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용감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아. 키노 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될 거야. 잊지 마. 폭풍이 온 다음 날의 하루는 폭풍 전의 모든 날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래도 지하의 식구들, 아버지, 어머니, 형과 마음씨 좋은 어부아저씨, 아줌마들 우리는 모두 다 잃었어요. 키노는 힘없이 말했다. 그는 그 죽음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지금 지하만을 생각해야 돼. 그의 아버지가 상기시켰다. 좀 있으면 눈을 뜰 거야. 그때 우리는 반드시 지하야 옆에 있어야 해. 너는 지하를 형으로 여겨야 해. 나는 지하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 엄마와 셋째도 불러. 그때 그들은 무슨 소리를 들었다. 지하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흐느끼는 지하의 소리가 간간히 나고 있었다. 키노는 어머니와 셋째를 데리러 달려갔다. 그들은 잠자리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옆에 있기 위해 모두들 마루의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잠시 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하의 눈꺼풀이 실룩거렸다. 마침내 지하가 눈을 떴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 가족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한 사람씩 얼굴을 살폈다. 그러고 천장에 볼을 올려다보다가 흰 벽으로 시선을 옮겼다. 다시 그는 덮고 있는 누비 이불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셋째만은 그 정적을 견딜 수 없었다. 손뼉을 치며 웃었다. 어머나 지하오빠가 정신을 차렸어. 그녀가 소리쳤다. 지하오빠 좋은 꿈 꿨어? 그제야 키노는 완전히 깨어났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는 힘없이 말했다. 키노 어머니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다. 장한 지하야. 나는 내 아버지다. 키노 아버지가 말했다. 지하, 형이라고 불러도 되지? 키노가 더듬거렸다. 지하오빠, 앞으로 우리랑 살자. 셋째가 신이 난 듯 말했다. 그러자 지하는 다 이해했다. 지하는 일어나. 문 밖으로 걸어가 탁 트인 하늘과 바다 앞에 섰다. 그는 언덕 언저리 아래 어촌이 있었던 해변을 내려다 보았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스물몇 채의 집들은 몇 개의 기둥뿌리와 주춧돌로 남았다. 잔잔한 파도는 가벼운 나무 동강을 장난스레 모래사장 위에 내던졌다가 되가져 가고 있었다. 가족들은 지하 옆에 섰다. 키노는 친구이자 형제인 그를 위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키노 어머니는 줄줄 흐르는 눈물을 급히 훔쳤다. 셋째도 시무룩해 보였다. 그녀는 지하의 손을 잡고 가만히 흔들었다. 지하 오빠 내 오리 장난감을 줄까? 그녀가 지하에게 장난을 걸었다. 그러나 지하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바다만 바라봤다. 지하 죽이다 싶겠다. 키노 아버지가 달랬다. 우리 모두는 내가 뭔가를 먹었으면 한단다. 닭이 맛있게 구워졌구나. 키노 어머니도 거들었다. 배고파요. 셋째가 소리쳤다. 그들은 둘러서서 지하를 타일렀다. 모두는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상주위에 둘러 앉았다. 지하는 키노의 식구들과 함께 앉았다. 그는 정신을 차렸다. 키노 가족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그리고 키노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꾸 눈꺼풀이 내려왔다. 지하는 피곤했다.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 지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 이웃들, 그리고 마을의 동무들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그들을 생각하거나 너울에 떠다니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서 먹어, 지하. 키노가 속삭였다. 닭고기가 맛있어. 지하는 밥을 한 숟가락도 들지 않았다. 그는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키노가 청하자 도자기 숟가락을 집었고 국물을 조금 떴다. 그는 콧구멍에 차오르는 음식물 냄새가 좋았다. 그는 국물을 마시고 젓가락을 들어 고기와 밥을 조금 먹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나 몸은 젊고 강해 음식을 반겼다. 식사가 끝났을 때 키노가 말했다. 우리 언덕에 올라가지 않을래, 지하? 지하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자러 갈래. 키노 아버지는 이해했다. 잠자는 게 좋을 게다. 키노 아버지는 지하에게 방으로 가라고 했다. 지하가 눕자 두비뷰를 덮어주고 란 말을 닫았다. 지하는 아직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우린 기다려야 해. 키노 아버지가 키노에게 말했다. 지하의 정신보다 몸이 먼저 회복되기 시작했다. 키노 아버지는 지하의 몸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은 죽음보다 강해. 그는 키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지하는 여전히 피곤했다. 그는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계속 자고 싶어했다. 그는 먹기 위해 깨어났다가 먹고 다시 잤다. 키노 어머니는 지하가 졸고 있으면 침실로 가라고 했다. 지하는 다다미 위에 들어누었다. 그는 거의 눕자마자 잠들었고 키노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주고 살그머니 나갔다. 그 즈음 키노는 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밭일을 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바다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발 아래의 검고 기름진 땅을 보는 것이 더 좋았다. 어느 저녁 키노는 농장 뒤에 언덕을 올라 화산을 보았다. 지난 연기 구름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다. 하늘은 화창했다. 그는 화산이 당분간은 화내지 않을 것 같아 기뻤다. 그는 다시 집으로 내려갔다. 문지방 앞에서 아버지는 평상시처럼 느긋하게 저녁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안에서 어머니는 셋째에게 저녁 목욕을 씻기고 있었다. 지아는 아직도 자나요? 키노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잠이 몸을 튼튼하게 할 거야. 그는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일어날 거야. 아버지는 대답했다. 그는 지독한 슬픔도 기억해야 하나요? 키노가 물었다. 그래, 그의 양친들도 그의 머릿속에서 살 수 있으면 행복해야 할 거야.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키노는 다른 질문을 했다. 아버지, 우리가 일본에 태어난 게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의 아버지가 대물었다. 왜냐면요? 우리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화산이 치솟아 있잖아요. 화산과 바다가 함께 나쁜 일을 꾸미면 땅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우염의 한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니?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다가 우염에 빠지면요? 키노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니까 우리는 용감하고 강한 거야. 키노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게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이유지. 우리는 죽음을 자주 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조금 나중에 죽든, 조금 일찍 죽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용감하게 사는 것, 삶을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나무와 산을 보는 것, 물론 바다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도 포함되지. 또 일을 즐기는 것, 왜냐하면 일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거든.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을 더 사랑하게 된 거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우리는 삶과 죽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거든. 죽음이 뭐죠? 키노가 물었다. 죽음은 큰 문이야. 키노 아버지가 답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운 빛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윽하고 행복해 보였다. 문이라고요? 어디로 가는 문이죠? 키노가 다시 물었다. 키노 아버지가 빙글에 웃었다. 너는 네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니? 키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는 너무 어렸거든요. 키노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아주 자세히 기억하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봐라. 너는 울고 불고 딸리를 피웠어. 저는 태어나고 싶어하지 않았나요? 키노가 물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 재미있는 질문이었다. 그래. 그의 아버지가 빙글에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가 있던 따뜻하고 어두운 태아의 집에 계속 있고 싶어 했죠. 그러나 태어나야 할 때가 다가왔고 삶의 문이 열렸어. 제가 삶의 문이 열린 것을 알았나요? 키노가 물었다.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너는 두려워했어.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봐라. 여기 이쪽에서 우리는 너를 기다렸어.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또 너를 맞이하고 싶은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몰랐지만 말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행복했지 않니? 해일이 오기 전까지는요. 키노가 대답했다. 전 무서워요. 너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뿐이야. 그의 아버지가 잘라 말했다. 그러나 언젠가 너는 네가 왜 죽음을 무서워했는지 궁금해할 거야. 오늘 왜 네가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땅거미가 짙어졌다. 그들은 깜빡이는 빛이 산 허리로 오르는 것을 봤다. 반딧불이는 아니었다. 그 빛은 서서히 그들의 집 쪽으로 난 길을 오르고 있었다. 누굴까요? 키노가 소리쳤다. 손님이겠지. 그런데 누구지?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손님이 성에서 온 영주인 것을 알았다. 그의 하인은 제 등을 들고 있었다. 영주는 그 뒤에서 긴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왔다. 어둠 속에서 영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치야마 농부네인가? 영주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그 농부가 저기 문 밖에 아들과 함께 앉아있네요. 그때서야 키노 아버지와 키노가 일어섰다. 어르신 어인일로? 영주는 앞으로 나왔다. 자네가 지아라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지? 그 애는 제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키노 아버지가 말했다. 그 애를 한번 보고 싶소. 영주는 말했다. 누구도 영주가 부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키노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그 애는 자고 있습니다. 저는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애는 해일 때문에 전 가족을 한꺼번에 잃어 몸져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잠입니다. 그 아이를 깨우지는 않겠소. 그냥 보기만 할 것이오. 영주가 말했다. 그래서 키노 아버지는 영주를 안내했고 영주는 발끝으로 지아가 자는 방으로 갔다. 키노도 따라갔다. 하인은 불빛이 지아의 눈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렸다. 영주는 자는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지아는 창백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아름다웠다. 그는 나이에 비해서 키가 컸고 골격이 단단해 보였다. 얼굴은 잘 생긴 만큼 지성미도 흘러 넘쳤다. 영주는 그를 말끄러미 보다가 손짓으로 하인에게 자신을 밖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그들은 다시 앞마당으로 갔다. 영주는 키노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해일이 이뤄 고아가 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마 천상 내 운명인 모양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해일이 세 번이나 찾아왔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고아들과 과부들을 찾아 그들을 먹이고 숙소를 제공했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지아라는 소년에 대해서 들었다네. 그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네. 만약 그 아이가 잘 생긴 것만큼 착하다면 내 아들로 삼고 싶네. 지아는 우리 식구예요. 키노가 소리쳤다. 조용히 해. 우리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지아를 입양하신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맞네. 나는 그를 교육시키고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지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말일세 우리 현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키우고 싶네. 그래도 지아가 성 안에 살게 되면 같이 놀지 못해요 그럼. 키노가 말했다. 키노 아버지가 키노의 말을 잘랐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지아한테 좋을지를 생각해야 해. 그는 영주에게 돌아섰다. 어르신 당신께서 지아에게 한 제의는 매우 친절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제 아들놈으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농부일 뿐입니다. 제 집이 당신의 집처럼 좋다고 우길 수도 없습니다. 지아를 좋은 학교에 보낼 여유도 없고요. 그가 내일 깨어나면 당신의 친절한 제의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는 결정할 것입니다. 아주 좋네. 영주는 말했다. 그래도 내게 와서 직접 말하라고 하게.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듣고 싶네. 그럼요. 지아는 제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것입니다. 키노 아버지는 당당했다. 키노는 자야가 이 집을 떠나 성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았다. 지아가 가버린다면 나는 형제가 없어지잖아요. 키노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못써 키노.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지아가 스스로 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를 설득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키노 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입도 뻥끗해서는 안 돼. 그가 깨어나면 나 혼자서 말할 거야. 아버지가 엄하게 나올 때는 키노는 감히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 없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잠자리에 누웠다.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어렵고 피곤해서 단박에 잠들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 지아와 그가 택할 선택을 기억해냈다. 그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 입은 다음 이불을 깨어 벽장에 넣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들에 나가고 집에 없었다. 키노는 들에 나가서 아버지를 찾았다. 정말 아름다운 포근한 아침이었다. 안개가 바다를 뒤덮고 있어 바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아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키노가 아침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 그래. 그렇지만 곧 일어날 거야.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는 배추밭에서 잡초를 주의깊게 뽑고 있었다. 키노는 무릎을 굽히고 도왔다. 아버지, 오늘 꼭 영주님의 말을 지아에게 할 거예요? 키노가 간청했다. 깨어나자마자 말할 거다. 그의 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아가 이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게 된 다음에 말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오늘 결정해야 해. 그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이다. 아버지가 지아에게 말하실 때 옆에 있어도 되죠? 키노가 다시 물었다. 안 돼. 이번에도 그의 아버지는 말을 내질렀다.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거다. 영주 같은 부자가 줄 수 있는 것과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얼마나 적게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거다. 키노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했다. 지아는 틀림없이 가고 싶을 거예요. 그는 울먹였다. 그럼 가야지. 그리로 가야 해.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아침을 먹으러 집으로 갔다. 그러나 키노는 밥그릇을 해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놓고 밭에 갔다. 그는 놀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집에 남았다. 아버지는 지아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키노는 밭에서 혼자 일했다. 눈에서 나온 더운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계속 손을 놀렸다. 그를 부르기 전에는 집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지며 계속 일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 근처에 떠올랐을 때 그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집 앞까지 이르는 돌각담 사이의 길을 걸어갔다. 집 앞에 아버지가 지아와 함께 서 있었다. 지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빨갰다. 키노는 오늘 마치 여태까지는 한 번도 울지 않은 것처럼 울었다. 지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지아, 눈물이 많아졌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키노 아버지가 자상하게 말했다. 울 수 있을 때까지 울어. 너는 아직 완전하게 살아났다고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많이 다쳤어. 그런데 오늘 내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봐서 너는 오늘부터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건 너에게 좋은 일이지. 눈물이 나오게 내버려둬. 일부러 그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는 키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나는 지아에게 성안을 보기 전에는 결정하지 말라고 했다. 지아가 영주의 아들이 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직접 봤으면 한다. 지아, 너는 우리 집이 어떤지는 안다. 이 네 개의 방과 부엌, 그리고 이 작은 농장. 우리는 입에 거무질 추는 것을 면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네가 우리 가족이 되면 논밭을 갈아야 하고 손은 이렇게 된단다. 키노 아버지는 거친 일 때문에 못이 박힌 두 손을 떼 보였다. 그리고 나서 계속 말했다. 키노, 너는 지아와 함께 성으로 가거라. 너는 지아를 위해서 지아가 영주님의 자제가 되도록 설득해야 해. 키노는 이 말을 듣고 그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다. 가서 씻고 올게요.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요. 안 돼. 이대로 가거라. 너는 농부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이번에도 차갑게 말했다. 두 소년은 곧장 산을 내려갔다. 베어가 된 해변을 피해 성으로 갔다. 성문은 열려 있었고 정원은 아름다웠다. 정원사는 녹색 이끼를 쓸고 있었다. 정원사는 그들을 보자 혼구멍을 낼듯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놈들! 여기 네놈들이 올 때가 못 돼. 우리 아버지가 영주 어르신을 만나보라고 보냈습니다. 키노는 움찔했다. 정원사가 위아래를 훑더니 말했다. 네가 우치야마라는 애니? 그래요. 얘는 지하고요. 어르신이 여기 와서 살기를 바라는 애예요. 키노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 정원사는 지하에게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두 소년은 그를 따라 넓고 자갈이 깔린 길로 갔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오래된 소나무가 가지를 구부린 채 뻗어 있었다. 태양은 꽃밭과 폭포가 있는 웅덩이를 내리쬐고 있었다. 우와! 정말 대단하네! 키노는 힘빠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따라 걸었다. 집에 다다르자 그들은 신발을 벗고 정원사를 따라 큰 문으로 따라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서자 정원사는 잠시 멈추었다. 다른 하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원사는 귀엣말을 했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따르시오. 그가 소년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하인을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갔다. 벽들은 광을 낸 좋은 나무들로 짜 있었다. 페인트 칠을 하지 않았으나 매끈매끈했다. 발날에 잘 짜여진 다다미는 나무 밑에 있기보다 더 부드러웠다. 복도 양면에 미다지 문이 열려 있어 방을 훔쳐볼 수 있었다. 각 방에는 꽃병과 세련된 족자, 몇 점의 잘 닦여진 가구들이 있었다. 지아와 키노는 이렇게 화려한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키노는 할 말을 잃었다. 지아에게 이 성에서 살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멀리서 작은 책상 앞에 앉은 영주를 봤다. 그 책상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미다지 문 앞에 있었고 영주는 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붓을 들고 족자의 글씨를 쓰고 있었다. 은색 대안경이 코에 걸려 있었다. 두 소년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안경을 벗고 붓을 내려놓은 채 올려다보았다.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니? 그가 물었다. 키노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저택, 침묵,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이 영주의 배경이었다. 그는 키가 컸고 말랐다. 머리와 턱수염은 희고, 얼굴과 손은 말쑥했다. 골격은 야이고, 피부는 매끈했다. 그는 왕처럼 우염이 있어 보였다. 검은 눈은 늙은 학자들의 그것처럼 지혜로워 보였다. 이건 내가 지은 씨가 아니야. 인디언의 속담이지. 그러나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작은 방에 걸어두고 보려고 이 족자에 썼다. 그는 족자를 들어 올려 읽었다. 신의 아이들은 귀하나 까탈스럽고, 성격은 좋으나 속이 좁다. 그는 소년들을 보고 물었다.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어르신. 지아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는 키노보다 나이가 많아 자신이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영주는 머리를 흔들며 가볍게 웃었다. 아, 우리 모두는 신의 아이들이지. 갑자기 그는 안경을 쓰고 지아를 유심히 살폈다. 근데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싶니? 지아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는 영주가 그렇게 갑작스럽고, 또 직설적으로 질문을 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영주는 지아가 대답을 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예, 아니오라고만 말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 그는 지아에게 말했다. 저는 아니오라고 말하렵니다. 지아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 덧붙였다. 영주님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집이 있습니다. 농장 말입니다. 키노는 순간 헤일이 몰고 온 슬픔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잠시 동안 순수한 기쁨이 가슴 가득 찰랑찰랑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머리에서는 작은 동장과 네 개의 방과 낡은 부엌이 떠올랐다. 지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지? 키노가 주의를 줬다. 영주는 반쯤은 슬픈 웃음을 지었다. 그들이 가난한 건 사실이지. 그는 지아에게 말했다. 네가 알다시피 여기에 있으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때때로 이 동장 소년을 놀러오라고 초대할 수도 있어. 또 나는 너를 통해 그 가족들에게 돈을 건네려고 해. 내 아들로서 너는 그 가난한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거다. 해일에서 목숨을 구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아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렸고 이곳에 있기를 원한 사람들은 하인들과 함께 뒷마당에 산단다. 영주가 대답했다. 왜 어르신은 그들을 이 큰 집으로 초대해 아드님과 따님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까? 지아가 물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내 아들과 딸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영주는 다소 심슬굳게 대답했다. 너는 밝고 잘생겼어. 사람들이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소년이라고 하더구나. 지아는 영주를 바라봤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어요. 제 아버지는 어부일 뿐입니다. 지아가 말했다. 영주는 안경과 붓을 다시 들었다. 좋아. 나는 아들 없이 살겠어. 하인이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곧 그들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넌 바보야? 그 하인이 지아에게 말했다. 우리 주인님은 알고 보면 그렇게 친절할 수 없는 분이야. 너는 여기서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어. 모든 것은 아니죠. 지아가 대답했다. 그들은 성문을 나와서 언덕을 가로질러 다시 농가로 돌아갔다. 세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기모노 소매가 뒤로 펄럭거렸다. 그녀는 계달을 따그닥거리며 달려왔다. 지아 오빠가 왔어. 그녀가 소리쳤다. 지아 오빠? 지아 오빠? 지아는 그녀의 귀여운 얼굴을 보자 팔을 벌려 꼭 안았다. 처음으로 그는 가슴에 위안이 뭉게뭉게 비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위로는 생명 그 자체와 같은 셋째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의 점심은 차려져 있었다. 키노의 밥그릇에도 밥이. 키노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왔다. 아버지가 손을 씻자 그들은 밥을 먹기 위해 모두 둘러앉았다. 내가 돌아와 정말 기쁘구나. 아버지가 지아에게 말했다. 나도 너무 기쁘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내게도 형이 생겼어. 키노가 말했다. 지아는 웃었다. 행복은 그가 느끼지도 또 알지도 못했지만 그의 속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다. 따스한 음식이 그를 따뜻하게 데웠고 그의 몸은 그것을 반겼다. 그를 받아들인 네 명의 정이 그 주위에서 화로불처럼 타올랐다. 시간은 흘렀다. 지아는 농가에서 키 큰 젊은이로 자랐다. 키노도 지아와 함께 건강하게 자랐으나 지아만큼 키가 크지 않았다. 셋째 또한 꾸민 쌀 없이 명랑하고 고집센 예쁜 소녀로 자랐다. 그러나 시간은 해일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사람들은 해일 이전과 이유를 구별해서 말했다. 해일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몇 년 동안 아무도 텅빈 해변에 살러가지 않았다. 빌물과 썰물이 오고 가며 보래사장의 흔적들을 씻어갔다. 폭풍이 불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예전만큼 큰 해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쩌면 다시는 그런 큰 해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은 몇 안 되는 어부들만이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구했다. 그들은 다른 해변으로 가 새 고깃배를 만들었다. 그러나 해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옛날에 해변만큼 좋은 해변은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곳은 물이 깊고 큰 고깃대들이 많다고 했다. 굳이 바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키노와 자야도 그 해변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들은 마을이었던 해변을 걸은 적이 있었다. 지아는 유품이 될 만한 것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심해충우의 파도가 너무나 광폭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시체 한 구도 파도에 떠밀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두 소녀는 아니 지금은 젊은이가 된 그들은 버려진 바닷가를 자주 찾지 않았던 것이다. 바다에 헤엄치러 갈 때도 그들은 농장을 가로질러 다른 언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키노는 지아가 매일 아침 텅빈 바닷가를 살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되돌아올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다. 어느 날 지아는 찾던 것을 찾았다. 키노는 문 앞에서 신발을 막 신던 참이었다. 그는 지아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키노 이리로 와봐. 키노는 재빨리 지아에게 갔다. 지아는 산 기슭 아래를 손으로 가리켰다. 봐! 누군가가 해변에 집을 세우고 있어. 키노가 봤더니 과연 그러했다. 두 남자가 보래 사장의 기둥을 박고 있었고 부인과 아이가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저들이 저 해변에 다시 집을 지을까? 그들은 멀리서 뒷짐 찌고 구경만 할 수 없었다. 언덕을 뛰어내려가 해변에 있는 두 남자에게 갔다. 집을 짓고 계신가요? 지아가 소리쳤다. 남자들은 멈칫했다. 나이 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살았었어. 우리도 같이 살았지. 몇 년 동안 우리는 성의 딴처에서 기거했어. 고기도 다른 해변에서 잡고 말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집이 없다는 사실에 넌더리가 나. 무엇보다 이곳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래도 해일이 다시 온다면요? 키노가 물었다. 그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증조부 때도 큰 해일이 왔었지. 모든 집들이 깡그리 휩쓸려 떠내려갔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되돌아오셨어. 우리 아버지 때에도 해일은 다시 왔어.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지 않을 수 없었어. 당신 자녀들은 어떡하라고요? 키노가 화난 말투로 물었다. 해일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모래사장의 기둥을 박기 시작했다. 지아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꽤나 심각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얼굴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다. 해일과 해일이 가져왔던 슬픔은 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그는 함부로 웃거나 헛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키노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죽은 양친, 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또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지아는 매일 그들을 생각했다. 그는 그들이 그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자신이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그들이 말하거나 바라보는 방법, 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 형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금도 같이 있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일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농장에서는 열심히 일했다. 그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였다. 해일이 그렇게 잔혹했기에 그는 잔혹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키노가 봐왔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가장 배려 깊은 사람으로 커갔다. 지아는 결코 쓸쓸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슬픔에 다른 사람이 감염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세츠가 장난을 칠 때나 짓궂게 굴 때 그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그렇게 해맑아 보일 수가 없었다. 바닷가에 세워지는 집을 바라보고 서 있자 지아는 엄습하는 희열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지아는 걱정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이 해변에 몰려와 마을을 이룰 것인가.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다. 그때 언덕에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돌길을 천천히 내려오는 영주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꽤나 늙었다. 그는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두 하인이 부축했다. 나이 든 이가 돌망치를 내려놓았다. 어르신이 오시는군.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영주님께서 노하시지 않았다면 성에서 나오시지는 않았을 텐데. 누구나 영주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긴 지팡이를 움켜쥐고 다가왔다. 수영과 눈썹을 실룩거렸다. 그의 몸은 대나무처럼 가늘었다. 바람이 그의 백발과 긴 흰 수염을 휘날려 그는 산에서 내려온 도사처럼 보였다. 바보같이 자네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그는 소리쳤다. 자네들이 성의 안전한 곳을 떠나 이 위험한 해변에 돌아와 다시 집을 짓는다고. 자네 아비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지. 해일이 다시 오면 바다가 또 자네들을 삼켜버릴 거고. 안 올지도 모르지 않나요 어르신? 나이 든 네가 공손히 말했다. 올 거네. 영주가 고집을 피웠다. 나는 바보같은 자네들을 해일로부터 구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하지만 앞으로 자네들을 구할 수 없을 걸세. 갑자기 지아가 말했다. 이곳은 우리의 집입니다.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화산과 바다의 위협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넌 내가 알던 놈이지?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르신의 성에 갔었죠. 지아가 대답했다. 영주가 고개를 주엌거렸다. 자네를 알지. 자네를 내 아들로 삼고 싶었지. 아, 그때 자네는 큰 실수를 했어. 젊으니? 자네는 성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 수 있었어. 네 아이들도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 헤일은 결코 성을 넘어오지 못할 거야. 지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어르신의 성 또한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는 영주에게 말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면 어르신의 성도 허물어질 겁니다. 이 섬에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는 없죠. 우리는 용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용감해야 하거든요. 하, 맞아. 집 짓는 이들이 말했다. 내가 오라. 그리고 그들은 다른 기둥을 세우러 돌아갔다. 영주는 잠시 동안 눈을 굴렸다. 다음 해일이 올 때 자네들을 구해달라고 하지 말게.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나 어르신은 우리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은 좋은 분이니까요. 지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영주는 고개를 가로졌다가 웃었다. 내 아들이 뒤지 못한 것은 정말 안 됐네. 그는 성으로 돌아가 성문을 걸어 잠갔다. 키노와 자야도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전 가족은 지아가 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그가 농부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지아는 땅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키노 아버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러나 지아는 무언가를 자꾸 잊어먹었다. 하루는 키노 아버지가 들판에서 일하면서 지아에게 물었다. 너는 성실해서 그렇게 자꾸 잊어먹고 살아도 잊을 수는 없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해보렴. 저는 배를 살 겁니다. 고기를 잡고 싶어요. 지아가 말했다. 키노의 아버지가 박고랑을 내며 읍졸였다. 삶은 죽음보다 더 강해. 그날부터 가족들은 언젠가 지아가 바다로 되돌아갈 것이고 또 바닷가에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변에는 집이 한 채 두 채가 들어서더니 어느덧 일곱 채가 되었다. 해일은 어부들이 나무로 만든 집을 장난감처럼 부수고 집어 던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식솔들을 그리로 이사시켰다. 또 그들은 바다로 창을 내지 않았다. 해일이 오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 집들을 지었었고 결국에는 판때기만 남았었다. 한때 그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은 이제 지아의 것이 되었다. 제가 배를 가지면 그곳에 제 집을 지을 겁니다. 지아가 어느 날 밤 농장 식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너에게 임금을 줄 것이다. 키노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이젠 당당한 한 장정이야. 그날부터 지아는 급여를 모아 자신의 배를 샀다. 그 배는 정말 날씬하고 강해 보였고 제철나무로 만들어졌다. 돗대도 새것이었다. 배를 샀던 그날 그는 키노를 태우고 해엽 끝까지 나갔다. 지아는 해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키노는 그들이 떠다니는 바다는 바닥이 없는 깊고 서늘한 곳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키노는 자신의 두려움에 한 자락을 드러내어 지아의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바다로 돌아갈 줄 알았어. 그가 키노에게 말했다. 그런데 키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지아의 얼굴이 빨개졌다. 세찌는 해변에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그가 키노에게 물었다. 키노는 놀랐다. 왜 세찌가 해변에 살아? 키노가 물었다. 지아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개졌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지켜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집을 지을 것이고 세찌를 내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키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세찌는 그에게는 단지 귀여운 여자아일 뿐이었다. 키노는 세찌가 누구의 아내가 될 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그녀를 아내로 원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덜렁이인데다가 짓궂은 장난꾸러기였다. 그녀는 여전히 찾기 힘든 곳에 물건을 숨겨두는 장난을 좋아했다. 세찌와 결혼하겠다니 넌 바보야? 그가 지아에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그 애를 원하지? 키노가 재촉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흐뭇하게 만들어 나에게 해의를 있게 해준 사람이야. 나에게는 그녀는 내 삶 그 자체야. 지아가 더듬더듬 말했다. 그녀는 요리도 잘하지 못해. 그 애는 밖에 나가 놀 생각하느라 매일 밥을 태울 거야. 키노가 말했다. 탄 밥도 좋아. 아니, 차라리 나는 그녀와 같이 놀 거야. 키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아는 해변에 집을 짓고 셋째에게 장가 들고 싶어 한다.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집에 갔을 때 키노는 아버지에게 갔다. 지아가 셋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종자를 살피고 있었다. 왜냐하면 봄이 다시 왔기 때문이다. 그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눈빛을 본 적이 있어.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지아는 셋째에겐 과분해요. 키노가 말했다. 셋째도 예뻐.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키노는 놀랐다. 걔 코는 정말 바보 같잖아요. 지아는 그녀의 코도 좋아할 걸. 그의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요. 게다가 그 애는 지아의 물건을 숨기고 괴롭히고 또 그를 한심하게 만들 거예요. 키노가 말했다. 너를 한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돼요. 키노가 진지하게 말했다. 언젠가 네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그의 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너는 내가 언젠가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한 것을 기억하니? 지아는 이제 삶을 꾸려갈 만한 준비가 됐어. 이른 여름 지아와 셋째는 결혼했다. 키노는 여전히 이해를 못했다. 셋째는 개구쟁이나 말썽꾸러기여서는 안 될 그날까지 그의 빛을 잠자리 아래에 숨겼다. 네가 결혼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아. 난 지아가 불쌍해. 그는 빛을 찾고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큰 검은 눈을 생글거리더니 작고 빨간 혀를 쑥 내밀었다. 나는 지아에게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결혼식이 끝나자 가족들은 신혼부부를 언덕 아래 해변가의 새집에 데려갔다. 키노는 슬픔이 갑자기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셋째가 없는 농가의 집은 적막할 것이고 그녀가 보고 싶을 것이다. 물론 그는 매일 지아를 보러 갈 것이고 자주 지아와 함께 고기도 잡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 셋째를 농가의 부엌이나 방 정원에서도 볼 수 없고 그녀의 짓궂은 장난도 그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우울해졌다. 해일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예쁜 새집에서 지아에게 물었다. 지아, 해일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거야? 키노가 물었다. 나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 지아가 말했다. 그는 바다를 향한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집안의 큰 방 가운데 하나였다. 밤에는 쉬고 낮에는 먹고 일하는 방이었다. 모든 가족들은 거기에서 서서 지아가 벽에 판자를 미는 것을 봤다. 그들의 눈앞에 밤 바람을 맞아 부풀어오르고 힘을 아치는 바다가 나타났다. 태양은 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불구수렴한 구름을 안고 그들은 먼 바다를 침묵 속에서 말끄럼이 보았다. 저는 우리 집을 바다 쪽으로 열어두었어요. 지아가 정적을 깨고 말했다. 해일이 다시 오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과 맞설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너는 강하고 용감해. 키노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지아와 새찌를 오래된 해변가의 새집에 남겨두고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다.